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정말 지옥에 난 이도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 슈다운 챌린지 티링 충돌이 넘쳐나고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이 솔로 슈다운 챌린지인데 요거를 오늘 제가 후계정 퀼티스만을 사용해서 10승 도전해보는 콘텐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망만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4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해서 환상의 홀릿으로 한번 컨트롤 쪄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도망을 빨리 다니기 위해서 스탑하우는 전속력 돌진 스탑하러 갈게요 가자! 아, 또 오늘 여러분들께 환상의 홀릿 실력 보여드리게 됐네요 아, 또 여러분들 심장마비 안 오시기 좋게 일단, 오, 깜짝이야 와, 야, 와 와, 야, 너무 아프네,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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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어, 일단 도망가주고요 어,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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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빨, 오케이 자, 저거는 또 뺏어 먹어야 되거든 자,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잠깐만 어헤이, 피해주고 야, 매태우 뭐야 아, 진짜 까비 뺏어 먹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고 센터에 일단은 두 개짜리 있죠? 오케이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요런 것도 그냥 뺏어 먹어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나이스, 아, 바로 이거 쓰고, 그렇지, 그렇지 가졌어, 가졌어, 쓰고 앉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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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outfit, 잡아주고, 나이스 오, 피해주고, 고 Right, 그렇지 이거거든 아, 환상의 홀드스 진력 일로와봐 너 핑 자신있어? människor, Come on 핑도 한 번 잡아 봅시다 자,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자, 한번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social crap,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이거거든 아, 좋습니다 야, 이거 전송료돌증 가hésitez 그 salet 데올고, 재 end 빙계 장군의 돌증 훨씬 빨리 차가지 더 노익하게 marched 돈 많이 편하네 이럴줄 알았어 저거 쓸 줄 알아가지고 살짝 빠져주고요 어차피 이거 일단 4등 이내 들었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게일이 지금 나 큐브 8개인데 내가 만만한가봐 아무리 게일이든 그렇지 그렇지 잘 잘 해들었다 그럼 내가 바로 그냥 잡아줄게 이리와봐 게일 이리와봐 마무리 해주자 이거 안되겠다 저 친구가 나를 너무 느렸어 일단 토네이드 있으니까 토네이드 한 번 더 빼줄게요 토네이드 한 번 더 빼줄게요 안 써도 되겠다 오 이거는 피해? 무빙 좀 하는 친구들 이거 좀 타다가 바로 바로 들어간다 토네이드 왜 이렇게 안끝나 나 이거 지는거 아냐 이거 게일은 좀 빡센데 우리 건방진 게일 그냥 바로 커튼 토네이드 또 있어 지갑도 토네이드 그만 깔아라 진짜 이거 토네이드 언제까지 깔거야 딱 보니까 이거 지금 나 독구름 밀려고 하는거 같거든 그럼 바로 그냥 들어가서 야 대결을 열심히 해야죠 친구 어차피 1등만 하면 되는데 4등만 하면 되는데 바로 또 들어가서 아무리 까지 이 친구는 나를 너무 화나게 했어 무조건 나 1등 해야되 이런거 같애 자 갑시다 홀티스 들으니까 너무 쉽네 진작 이렇게 할걸 일단 이거 먹어줄게요 얘들아 다섯 개를 잠깐 이러면 빠져야돼 얘들아 안될거 같은데 암우야 얘들아 안될거 같애 오우 야 너무 아파 야 그만 야 그만 와 그만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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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쿨트위탄 잡아야되는데 저거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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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기 저기 가자 가야지 아우 죽었다 저기 오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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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아이 안되냐 아아 잠깐만 또르마무 어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모티스는 무조건 4등만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보면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거부터 먹어야 돼 모티스는 크로우 크로우는 괜찮거든 상자 끼고 있으면 어 그렇지 이건 내꺼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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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살짝 깎어주고요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만 오우 오우 위험했다 와 너무 위험해가지고 궁까지 광클해가지고 아 궁 날리긴 했는데 괜찮구요 그래도 재키나 본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요런거 들어가서 들어가서 가드쓰고 잡아주고 그렇지 오케 큐브 8개면은 이번에도 할만하거든 자 본이 한번 압박할까? 본이? 본이 여기 있잖아 그렇지 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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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그렇지 아 잠깐 우와 잠깐만 야 나 큐브 짱많은데 이거를 한개짜리한테 녹는다고? 보니한테? 아니 그리프도 못내기고 보니도 못내기고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게 뭐야 모티슨 아 저 쿨티스 왜이러는거지 아 어 얘 싸운다 얘 싸운다 얘 싸운다 그렇지 이런거 잡아주고 그렇지 그리고 자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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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살려줘 아 제발 제발 아 아 죽을뻔했네 와 진짜 큰일날뻔했다 이거 와 요 요 요 요 요거 또 가서 떨어지고 그렇지 반응할 시간 안나오죠 너무 빨라가지고 요거는 큐브는 제가 접수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개 개 가지쓰고 들어가 잡자 이거 그렇지 오케이 빨리 들어가서 삼아줌 오케이 4등 일단 확보 야 쉴리야 잠깐만 야 야 쉴리 쉴리 미안하다 어 나 지나갈게 미안하다 와 고마들 고마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쉴리는 쉴리는 안되지 아 어 뭐 그룩부터 잡자 그룩부터 일단 큐브 모으자 일단 그룩부터 돈다 와 야 또 낫수네 낫수네 이리와봐 이리와봐 자신있어? 미안하다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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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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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부럭 잘한다 부럭 잘한다 그렇지 부럭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부럭 아 부럭 죽었는데? 흐흐흐흐 쉴리한테 죽으면 쉴리 부럭이야 잠깐만 야 칼 칼 화이팅 칼 화이팅 어 지나가요 지나가요 죽어 죽어 나이스 이거 뭐든 아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이거 뭐든 아 컨트롤 진짜 지렸다 이게 홀티스야 여러분들 봤죠 쉴리도 잡는거 아 근데 1스테이지도 없는데 2승 3패 싫어하냐? 자 가자 가자 2스테이지 왔으니까 플라잉 판타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눈치 좀 잘 보다가 딱 하이에나처럼 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먹잇감을 자 봅시다 숨어있다가 자 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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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나오면 바로 잡는거에요 부럭이 한테 클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여기 나왔다 강 나왔다 여기 강 나왔다 그렇지 요거 잡아주고 자 요런식으로 하이에나처럼 딱 강 나온건만 노리면 됩니다 일단 에드거 아까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드거 조심해주고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어 애쉬 커몬 애쉬 커몬 오케이 잡아주고요 어 그냥 숨어있지 그랬어 왜 덤볐어 자 전소력 돌진 채우고 센터 갑시다 나 이거 저기 에드거 있는데 몇 개냐 이거 에드거 Sammy 다시피해주고 그렇지 오즈 위까지 마쳤고요 어우야 큰일날뻔 했네 위쪽에 있는 것 때문에 살짝 놀라서 그랬는데 오 엉 세 고려 era 3등 괜찮지 3등이면 키밍충들 그래도 너무 심하네 아 그리고 방금도 오른쪽에서 카리랑 브록 팀이 나고 있었던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널받아서 들어갔구요 큐브 3개로는 잡을만한 애들이 별로 없는데 어 에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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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숙도 빠른데 어허 여기있는거 아니야c 피해주고 그렇지 어 잘왔어 잘왔어 지금 한 명만 보이면은 4등이거든요 얘들이 지금 안보이는거보니까 오 좋아4등을 확본 이러면 가자 컨트롤 들어갔어요 오 한명 남았네? 오 레온 커몬? 레온 커몬?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자 3스테이지 왔습니다 바위장벽 전투 오케 제대로 갑니다 오 써지? 써지 커몬 써지 커몬 요거는 요건 할만하지 요거는 할만하거든 오잠깐만 으아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아 으아아 으 으 으 으 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